오늘 날씨가 정말 좋군요. 어떻게 합니까? 쭈아짜하리이니 바구스깔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쭈아짜하리이니 바구스깔리 여기 보니까 S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와 있잖아요. 이 경우에는 바구스스깔리 따로따로 읽지 마시고요. 이거를 이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. 어떻게 해요? 바구스깔리 이렇게 바구스깔리 쭉 길게 누려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군요. 흐리다 보니까 구름이라는 명사 아완이 되어있는데요. 아완에 동사를 만드는 자동사를 만드는 버르를 붙였습니다. 버라완 하면 구름이 끼다 가 되겠습니다. 쭈아짜하리이니 아각버라완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 쭈아짜하리이니니까 오늘의 날씨가 되는 거죠. 쭈아짜가 날씨입니다. 쭈아짜하리이니 바구스깔리 너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쭈아짜하리이니 아각버라완 조금 구름이 꼈습니다.